난리 났네, 난리 났어. 뭐라고? 50년 전 출산율과 지금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무려 XXX 이상이나 감소했다고? 사다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연도별 역대 출산율 TOP3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1930년대 3위, 1937년생 출생아수 63만 6,839명 2위, 1936년생 출생아수 63만 9,355명 1위, 1935년생 출생아수 64만 6,158명 두 번째, 1940년대 3위, 1947년생 출생아수 68만 6,334명 2위, 1948년생 출생아수 69만 2,948명 1위, 1949년생 출생아수 69만 6,508명 세 번째, 1950년대 3위, 1957년생 출생아수 96만 3,952명 2위, 1958년생 출생아수 99만 3,628명 1위, 1959년생 출생아수 101만 6,173명 네 번째, 1960년대 3위, 1969년생 출생아수 104만 4,943명 2위, 1961년생 출생아수 104만 6,086명 1위, 1960년생 출생아수 108만 5,35명 다섯 번째, 1970년대 3위, 1973년생 출생아수 96만 5,521명 2위, 1970년생 출생아수 106,645명 1위, 1971년생 출생아수 102만 4,773명 여섯 번째, 1980년대 3위, 1982년생 출생아수 84만 8,312명 2위, 1980년생 출생아수 86만 2,835명 1위, 1981년생 출생아수 86만 7,409명 일곱 번째, 1990년대 3위, 1993년생 출생아수 71만 5,826명 2위, 1994년생 출생아수 72만 1,185명 1위, 1992년생 출생아수 73만 678명 여덟 번째, 2000년대 3위, 2002년생 출생아수 49만 6,911명 2위, 2001년생 출생아수 55만 9,934명 1위, 2000년생 출생아수 64만 89명 아홉 번째, 2010년대 3위, 2010년생 출생아수 47만 171명 2위, 2011년생 출생아수 47만 1,265명 1위, 2012년생 출생아수 48만 4,550명 작년 2020년도엔 출생아수가 약 27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약 75% 정도 감소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100만 대 27만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요 출산율이 저조하다 저조하다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저조한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통계로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느껴진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맞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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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